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이번에는요. 경제전 시간입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자, 먼저 간밤에 들어온고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정례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FOMC라고 불리죠? 그거 테이퍼링 줄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좀 눈에 띄는 소식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데요. 이야기 쉽자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랑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미국이 지난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25%로 운영을 했으니까 사실상 제로금리 상태였는데요. 내년에 기준금리를 높인다는 점을 기정사실이긴 했지만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세 차례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퍼링이 있습니다. 이 테이퍼링은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낮추고 또 이제 시중에 돈을 푸는데 이거를 다시 회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돈을 걷어들여서 하겠다는 건데 그 속도를 더 높게 했다는 뜻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로 떠올랐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매파적인 성격을 가진 정책이라고 하죠. 이런 내용이 나온 거는 앞에도 말씀드린 물가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6.8% 올랐는데요. 이게 3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폭등이라고. 40년 만에 이렇게 가장 크게 올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제는 회복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행 다니기는 어려우니까 내부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돼가지고 상황이 좀 안 좋아졌는데 이런 걸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을 손볼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의 이런 결정 테이퍼링 줄이고 금리 세 차례 올릴 거다. 그러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국내 금리와 미국의 금리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낮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금리가 더 비싸다. 이런 경우에는 자금이 아무래도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2018년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 좀 사람들이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으니까 내년 초에 기준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었던 한국은행에는 좋은 명분이 생긴 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기준금리의 오름세도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수요자에게 바로 와닿는 점을 꼽자면 역시 대출금리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지난달에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가 한 달 전보다 0.26%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게 코픽스 공시를 시작한 뒤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데요. 코픽스가 뭐냐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면 당연히 대출금리도 오르겠죠. 이게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차주들은 오늘부터 오른 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 또 시장금리가 들썩일 테니까 그러면 또 대출금리는 또 오르게 되겠죠. 다만 국내 금융시장은 아직까지는 크게 들썩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하다가 오늘 좀 크게 올랐는데요.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어제 강보악 정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하긴 했지만 그 전에 7일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전망은 미국이 돈줄 조이기에 나섰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주식의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전망도 있고요. 선 반영됐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선 반영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주제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소식 짚어보시죠. 최근 전세 물량이 일단은 수치사고는 늘어나고 있다.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최근에 안정이라고 말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실 이게 지난해 7월에 임대차 3법을 처리한 뒤에 전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 데이터는 오늘 오후에 나오는데요. 일단 지난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준치인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인데요. 이 수치가 작년 11월에 133까지도 올랐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씩 하락하다가 2019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00 아래로 내려갔다. 네. 전세 가격도 오른폭 자체는 축소되고 있고요. 부동산 정보 업체인 아시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 자료를 보면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불이 한 3만 가구가 좀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5개월 만에 1만 가구 넘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걸로 봐서 많이 늘어난 건데. 그러면 이거 보면 전세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건가요? 네. 지금은 정부가 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한다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거래를 할 때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 1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이 됐다. 이렇게 빠르게 올랐으면 그다음에 조정이라는 걸 거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세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조정기에 들어간 거다. 순고르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있습니다. 이게 2 플러스 2 그걸 말하는 건데요. 이게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규 계약을 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고요. 다른 데 옮겨가기도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조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일종의 착시한상이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 좀 불안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지난해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는 게 이제 내년 7월이에요. 이때면 재계약 물량이 신규 계약으로 수요가 옮겨가게 되거든요. 이때 4년 동안 전세를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오를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되겠다고 읽고 있겠지만 현장 상황은 좀 다르지 않나요? 전망은 좀 다르게 나오죠. 일단 이것도 전망이 조금 엇갈리긴 하는데요. 아직은 다수 전망은 내년에도 좀 강보합이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내년도 전망을 내놨는데요. 여기는 일단 민간기관입니다. 그런데 정부 산하의 협회나 공기업이 출연해서 만들어서 상당히 좀 공공성격이 강한 곳입니다. 내년에 집값이 2.5% 전세값이 3.5%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급 부족 문제가 누적돼 있어서 또 경제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인천과 대구 같은 공급 과잉 지역이 아니라면 계속 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건데요. 이 내용 가운데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이 정부가 공급 그리고 수요 예측에도 실패했다고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요.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이 정책을 주도한 것이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장 좀 읽어주세요.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이 정책을 주도했다. 한마디로 아마추어가 그렇다는 얘기네요. 좀 강도 높고 듣기에 따라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지만 좀 새겨드릴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다른 기관들도 대체로 내년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더 많습니다. 퇴근에 정부를 중심으로 말씀하신 집값 안정론들을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런 축배를 터뜨리거나 안심을 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정책을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용시장 상황 좀 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10 경제업의회의 초태현 기자였습니다.